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회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사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사전문법원은 회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맞춰져요. 어차피 형 동생도 먹었겠다는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미친놈의 새끼. 도라이 새끼야.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죄송합니다. 행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것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니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아씨 말은 잘해요.